샨! 샨! 여기있다! 여기있다! 찾아라! 샨! 샨! 집도 아닌데? 완전 밤인데? 뭐야? 뭐야? 종이접기 살인자가 죽일때 계속 손에 넣는거 엄마한테 보내야겠다 이거 정신이 너무 안좋다 어떻게 된거지? 로딩 로딩 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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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리 페리 서장을 만나야 돼 기다렸다가 서장님 만나는 건가봐 이놈의 안경 무슨 투시안경도 했는데 또 끄네 헐 완전 차세대 기술이잖아 뭐야 게임도 할 수 있어? 흐흐흫 됐다 서장 만나러 가면 될 듯 너네네네네네네 어흥 우유 우린 그 아랫 우유로 우유 우유 우유로 우유 우유 내 업무가 없네 리고? 핫! 됐다 박스에 대퇴하는 데 사회 공연에 검색할 때에 대한 궁금한 의견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축구에 얻어, 제이든 페리의 직원을 제게 요청해 줄거예요 나의 직원에 전해 드릴 수 없어 나의 직원에 도착할 수 없어 나 여기 있었는데 여기 옌가보네 래리의 이벤트 선물 모음직 매너승진이 있을 때마다 시계를 둔다 현금하라고? 현금하라고? 돈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? 사무실은 어디야? 얘는 FBI고 치조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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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게 일하시간데 앉아서 일에 증거 모은거랑 해가지고 살인범을 찾자고 뭐야 천소부터 해야될거 같아 자 일단 벽에 붙이고 뭐하는 거야 이거 이래서 일해야 되는데 아 그래 안경만 있으면 컴퓨터도 필요 없지 사무실에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헐 정신승리하네 사무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진짠 아니잖아 이건 뭐야 물인가 물속 수족관 이건 아니야 이 사무실은 아니야 좌천된 것 같잖아 이건 아니고 뭐야 이거 언덕 이 산 위는 뭐죠 파크라이 아 좀 노말한 거 없습니까 뭐야 여기는 화성이다 화성 맷데이먼 씨 먼지도 엄청 많이 났는데 어 4D겠네 4D 여기도 먼지가 많잖아 모두 해제 단서들 파일들 여기서 일을 한번 해봅시다 타이어 자국 분석 다 하네 심리수사관에 라메 헐 시보레 말리브레 내 것도 말리본데 쉬보레 말리브 지리학 분석 데이터 부족 완전히 차세대인데 다른 것도 종이접기 지문이나 다른 단서는 없어 더 이상 확인할 것이 없다 종이접기는 깨끗하구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난 피해자 죽었을 때 가슴에다가 달아놨던 난 흔한 종자 별로 도움이 안돼 치우고 잠깐만 아 나 좀 답답하거든 여기 환경도 바꿀게 하죠 시원한대로 물 어 좀 답답해 좀 몸이 안좋아서 그런지 시원하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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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이었지 하하하하하 이게 낫겠다 약간 프레임 하락 있네요 60프레임이 아니라 30프레임이라 그런가 좋다 이걸로 치우고 다른 단서 파일드 파일척 뭐야 막 던져버리네 오리가미 킬러 종이접기 살인마의 피해자 아 오리가미가 종이접기야? 종이접기 살인마의 범행수법 범행수법부터 봅시다 송이는 종이접기 가슴에는 난한송이 시즌에 발견됐었던 사망 후 6시간이 지난 뒤 익사하기 전 며칠 동안 살아있다는 증거 단서가 없어 피해자 8명의 희생자 전부 남자 아이들이래 희생자들은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벗어진 납치되고 목격자는 아무도 없다 헐 이거 봐 대놓고 첫 번째 주인공 느낌 있잖아 설마 시즌은 익사해서 3일이나 5일 뒤에 발견되고 지리학 풍성 점점점 멀어지고 있고 이건 데이터 없고 어... 뭐야? 어잇! 버리고 다 봤나? 환경, 지도 지도는 없고 아까 단서에서 지리학 다 했어 얘 나는 안했었나? 탈련은 없었거든 이나는 흔한 족이야 어느 꼬집에서나 다 구할 수 있고 종이접기 종이접기 가게가 하나밖에 없어 다 한 것 같은데 아리라키 사무실 좋은 거 필요 없네 왜 그래 너도? 지나친 안경의 부작용? 얼굴이 창백해지는데 뭐야? 약쟁이야? 약쟁인가 봐 트립트 복영 아야 하지마 들고 다니고 저게 약이었구나 저게 약이었구나 소멍이 전부 다 괜찮죠? 두렉 트립트하는데 그냥 가네 no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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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ll see isn't 어… 손 아 아니 손 손 누르고 있긴 엄마! 엄마 이거 좀 눌러주.. 아이고 아악 어..엄마 이거 좀 눌러주세요 다시 다시 됐다 아..이거 상태가 안전.. 정상이 없어 뭐야 여자아장실이잖아 헉 아닌가? 뭐지? 시점 왜이래? 아 여기 왔네 션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왔네 에단이가 에단이가 뭐야 시간 아무데나 지어내자 이거야? 션 잃어버렸나봐 션이 뭐 입고 있었지 근데? 약간 갈색거 같은거 입었던거 같은데? 뭐야 검은색? 펜츠? 약간 베이지야? 어떻게 아래를 차리지 못하고 갈 수 있냐? 기억이 없다 산책 산책 어떻게 아들 옷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냐고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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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쩌 이랑 만났다 두 번제 주인공이랑 자신과 부인사에 특별한 문제라도 있나 이런거는 얘기하는게 나을라나? 별거군요 이유가 아니고 이혼한게 아니고 6개월간 별거 큰일났다 옷 색깔 나르케 얘기했는데 찾을 수 있겠어? 위에가 베이지잖아 바지는 무슨색이지? 바지는 카키색이야? 이쪽에서 이제 애들을 남자애들을 죽이는 킬러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근데 본인인거 같기도 하고 뭔가를 찾았지? 아직도 아무것도 없지만 밤을 계속 찾을 수 있겠어 와이프가 진짜 속생하겠다 두번째 애도 잃을 킬러시 그들은... 하리가미 킬러가 생각나? 아직도 너무 빨리 하지만 가능성 그럼 이상한 정신병같은거 있어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잃어가지고 애가 없어졌거든? 뭐지? 에탄? 왜 이렇게 잃어버렸어? 그 눈을 없었을까? 그 눈을 없었을까? 그 눈을 없었을까? 왜 이렇게 잃어버렸어? 왜 이렇게 잃어버렸어? 왜 이렇게 잃어버렸어? 제이슨을 잃어버렸어? 미안해... 미안해.. 저쪽에 잃어버렸어 Stephen I love you so much. 엄마 게임이 이러냐 완전 우울하네 완전 우울해 그래서 헤비레인인가 어떡해 쇼운